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고나 할까요? 아 나 이 변태같은 새끼 변태는 아니에요 니가 변태 아니면 누가 변태야 이 엄찜? 지랄하고 있는디 야 근데 이 집주인도 변태인거 알아? 집주인이요? 저 새끼 여자 속옷 다 꺼내서 냄새 맡고 막 지랄하더라고 옷장에 들어가서 막 처울고 집에 가고 싶어 이 집에 저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나가시죠 우리가 쪽수로 두 명 있고 또 그쪽께서 부엌칼도 가지고 계시니까 쫄릴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그래